Hello, everyone. 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. Welcome to English 시간이에요.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여러분, 우리말에 왜 와, 시원하다, 상쾌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. 간혹은 우리 어른들이 왜 사우나나 뜨거운 물 들어가서 쫙 앉아있다 일어나서 와, 시원하다. 뜨거운 물 속에 시원하다란 말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럴 때 역시 영어로 표현이 있어요. 그럴 땐 시원하다란 말을 영어로 refreshing이란 말 써요. Refreshing, 내 몸과 마음을 상쾌해주는 것 같다. 상쾌하다. 여러분, 혹시 산 위에 올라가서 쫙 땀을 흘리고 산 꼭대기에서 쫙 내다보면 산들 바람이 솔솔솔솔 부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죠? 그럴 때, it's so refreshing. 와, 정말 상쾌하고 시원하다. 혹은, I'm so refreshed. 정말 상쾌해요. 여러분은 뭘 하면 상쾌할까요? What do you do for a change? 여러분, 기분 전환으로 뭐 하세요? You go to sauna? Go hiking to a mountain? 그런 어떤 거? 상쾌한 일. 와, 시원하다. 상쾌하다. 영어로, it's so refreshing. 한번 따라해보세요. It's so refreshing. 오늘 그런 상쾌한 경험 하는 그런 멋진 날 되길 바랄게요. Have a nice day. Bye bye.